마케팅, 마케터들은 그들의 향상된 상품의 새로운 특징들에 고객들이 익숙해지게 하려고 아마 노력할 것이다. 이 개똥사가 바로 O형식이죠. 하게하다,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.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. 투부정사 들어가야 되고요. 근데 이제 익숙해지다 수동이니까 PP로 나타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새로운 특징들에 향상된 상품의 어부 들어가는 표현이죠. 여기 새로운 특징들에, 그러니까 전체 다 to, 이거 쓰면 되겠네요. Try to get customers accustomed to the new feature. 그래서 여기에 to, b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수동으로 나타내줘야 돼요.